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나이 아시죠? 37살? 8살? 네. 제 친구가. 전 봐달라고? 몇 살인데? 83년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 성시만 알려드릴게요. 박가예요. 박가. 아이씨. 이것도 흔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뭐 이 일 한다 저 일 한다 그러고는 있는데 지금 주춤하기보다는 약간 상승의 곡선을 타고 있는데 연애운도 나쁘지 않고 금전의 손실을 보는 듯 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고 나쁘지 않고 투잡을 해도 괜찮을 만큼 금전도 나쁘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하는 앞에 무엇인가 막힘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뚫어줘야 되는 거야. 조금 뚫어주다 보면 이 사람은 연애운도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셔야 되는 분이야. 여자는 없지만 여복은 있다. 주변에 여자는 많지 않지만 가지고 들어오는 여복이 있어. 결혼 후에는. 여자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 별로 여자하고 충돌이 나거나 바람기는 조금 없어 보여. 인기는 많지만 솥단지는 하나걸 운세지. 여기저기 눈을 돌릴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많은데 사람은 많고 여자도 많고 같이 가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명예는 이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보다는 향후 2, 3년 지났을 때 40이 조금 넘어가야 자기의 터전을 쌓아서 조금 올라간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착착착착 쌓아갈 수 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승승장구하는데 지금은 조금 사업이 조금 앞으로 전진하는 듯 하지만 9수 넘어가고 5월생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태어난다를 주시하고 가야만이 이 사람은 뒤로 갈수록 좋다. 근데 이분한테는 항상 인기가 많아. 사람이 주변에 많아. 사람이 많은 걸로 보여. 항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둘러싸여서 인기가 많다고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가는데 좋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바람기가 많다라고 표현을 잘못 보면 그렇게 보여. 근데 다른 데다 솟던질 걸 팔자는 아니야. 아 한 명만 말아온다? 그런데 이 관계심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계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깨스럽다. 끼가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관계를 유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면을 숨기고 철저하게 굉장히 머리가 두뇌가 좋아서 사업으로는 40이 넘어가면서 조금 자리를 구축을 한다. 그리고 완전히 일어서는 거는 40 중반, 후반으로 보인다. 그때는 이 사람 돈 많은데. 아 돈 많다고요? 이 사람은 40 후반에 갔으면 완전 내 걸 굳힌다. 그러면은 왜 유재석이랑 박명수가 있듯이 1인자와 2인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둘을 비교를 하자면 1인자 같은 역할이 2인자 같은 역할이에요? 지금은 박명수과. 2인자. 그렇지. 그런데 이분이 국관으로 갈수록 유재석이 같은 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나는 해주는 거거든. 친구한테 응원의 메시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으로 인해서 운세를 본 건데 지금은 조금 구축하는 단계고 힘이 들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앞으로 승승전구할 운이 보이고 또한 오복을 타고 나셨다고 보면 돼. 초반에는 운이 없어요. 사업도 좀 굳히셔야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43살을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생했던 것들이 43살을 기점으로 뒤로 가면서 곡성세를 타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탁 칠 거예요. 그것만 44살을 조금 셋, 넷을 조심만 하고 넘어가신다면 내가 가지고 왔던 건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분명히 사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트롯의 준우승자 영탁 씨였어요. 진짜? 맞네? 2인자인데. 지금까지 영탁 씨 사주를 선생님께서 봐주셨습니다. 박영탁 씨. 박 씨야? 박영탁 씨. 박 씨야? 네. 오 이 사람 좋네. 박영탁 씨. 박영탁 씨. 박 씨야? 네. 어 이 사람 좋네.